하이퍼커넥트 하이퍼커넥트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이 더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아자르에서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는 모두 같은 세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쿠나에서는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취미를 나누며 친구가 되고 재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죠 언젠가는 기술의 힘으로 이렇게 꿈에 그리던 이상형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이퍼커넥트는 당신의 일상을 새롭게 만들어줄 비디오, AI, 그리고 또 다른 기술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 연결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기술이 더해진다면 평범한 일상도 놀랍고 특별한 순간들로 가득해질 거라 믿습니다 영원히 더한 재능으로 가진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